아들이 워낙에 독립심이 강하고 고집이 왕한 성질이야. 그래서 왜 천둥 벼락에 쳐도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거든. 사실 엄마가 어찌 해줄 수 있는 아이는 아니야.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회사를 차린다 하더라도 독재정치를 해야 되는 아이고 그 정도로 완강하다는 거야. 그러니 엄마가 지금 속이 당연히 안 풀릴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어.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군인계통을 가서 차라리 왜 밑에 있을 땐 좀 어려워. 근데 이 친구가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윗자리에 있었을 때 별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되게 명예가 있는 친구다 보니까 원래는 이 친구가 좀 그런 계통에 딱 규율이 잡힌 이런 규칙 생활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. 그쪽으로 직업을 가져주면 좋고.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 친구는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누가 터치하는 거 싫어하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자기가 돈도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. 그리고 또 벌고 싶어야지 벌어. 그러기 때문에 엄마야 이거는 그 애기가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을 그런 게 아니라 좀 오래됐단 말이지. 그렇지 않아? 근데 지금 애 와가지고 머리 다 커서 나름으로 자기 성인이 다 됐다는데 엄마야가 이러란다고 이러고 저러란다고 저러고 있어? 어렵겠지? 어. 근데 흔하게 아들내미가 겉으로 봤을 때는 천상 남자의 고집불통 같아도 이 성품으로 봤을 때는 애가 감수성도 풍부하고 나름의 자기 고집이 있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있어. 생활력이 없진 않거든. 그래서 희한하게 또 바닥에 있는 거 주워서 먹기라도 할 정도로 그래도 생활력은 강해. 그래서 얘가 굶고 살 일은 없지만 엄마 생각대로 그려진 판도대로 가기는 얘는 솔직히 말해서 인력으로는 안 되는 아이네. 많이 빌어주지 그랬어. 근데 또 제가 또 많이 아프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춘기 때 제가 잘 케어를 못해줬어요. 못했을 거야. 엄마야도 보면은 조금 뭐라 그래. 내 팔자가 세니. 내 팔자가 본 상치가 않고 내 팔자가 세니. 내 자손은 안 그럴까 생각은 하지. 하지만 지금 내가 퍽퍽해 죽겠는데 누구 생각을 했겠어. 그때는 이해는 해. 엄마도 병을 알아도 신병처럼 알아야 되고 사실은 몸수가 지금도 괜찮아 보이진 않아. 늘상 계속 좀 잔잔잔잔잔잔잔하게 늘상 잔병치레를 하는 것처럼 늘 달고 있어야 돼. 그리고 기복도 있어. 엄마는 기분이 올랐다 내렸다. 기분이 올랐다 내렸다.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우울해. 사실은 엄마 항상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우울함이 없은 적이 없었고 사랑으로 내가 길러지고 키워졌어야 내가 사랑으로 길러지고 키우지 누구를. 그렇지 않을까? 나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고 나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인데 내 새끼한테 어떻게 그걸 다 전의를 하겠어. 못 받아본 걸. 그래 안 그래요. 사실 예로 따지고 엄마가 더 상처가 많지. 마음이 아프지. 그런데 아이도 나름의 상처를 갖고 있다.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저 애기가 밖에 나가서 다 해소를 한 것 같아. 안에서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이런 게 없어. 왜냐하면 아버지도 흔하게 고독한 성질이고 아버지도 고집이 완강하고 또 아버지도 투쟁력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 성품이 두 부자가 마찰이 없을 수가 없거든. 겉으로 봤을 때는 일 없이 그냥 편안해 보일지는 몰라. 하지만 겉하고는 달라. 서로 너무 셋이 앉아있는데 다 따로 국밥이야. 그렇지 않아? 뭔가 하나 맞는 게 없어. 지금 셋이다. 성질들이 다 유별나.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. 그러니 사실은 셋이 가장 편하게 사는 게 뭐냐? 너는 너대로. 내 인생에 터치 말고. 너는 너대로. 이렇게 살아가야지 서로 편안하지. 솔직히 말해서 단합이 이미 안 되기는 했어. 그리고 엄마지만 안사가 귀찮다. 솔직히 말해서. 만사가 귀찮고 나도 내 몸이 귀찮고 모든 것들이 다 솔직히 말해서 건 짜증이거든.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와서 새끼한테 꽂힐니까 더 짜증 나지 않겠어? 그렇지 않아?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? 이거를 좀 이 친구의 또 복이라고 하나 해야 될까? 일복은 있네. 일복은 있고. 슈그나게 얘는 돈은 끝까지 떨어지는 건 없어 엄마야. 자기가 바닥을 칠만하면 어디서든 나가서 뭔 일을 해서라도 자기 밥벌이를 해. 그건 엄마가 인정해야 돼. 맞지 않아? 생활력 있어. 그것만으로 해도 얘가 뭐 될래? 뭐 먹고 살래? 어떻게 살래? 그런 거 고민은 하겠지만. 사실은 이 집안에서 엄마는 무당이나 마찬가지라 빌어야 돼. 본인이 빌어서 내 우울증도 내가 조절을 하고 내 감정도 조절을 해서 자손 위에서 창성하게 도와달라고 해야지. 그러고 나서 애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런 생각해야 돼. 그리고 엄마야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도 돈 지고 있으면 못 모아. 솔직히 말해서. 아들내미가 돈 벌어다가 엄마한테 갖다 줘봐야 엄마 그 돈 못 모은다고. 엄마도 금전 갖고 있으면 누가 꼭 넘보는 것처럼 있잖아. 내 주머니에 구멍 뚝 뚫린 것처럼 자꾸 새는데 내가 아들 돈이라고 손 안 대고 아들 돈이라고 모을 수 있을 것 같아? 그리 안 그려. 그러게요. 그걸 또 아들이 알아. 그래서 안 주나? 어. 그래서 안 줘. 왜냐하면 엄마도 참 사람이 보면 집안에서는 은근히 폭군 같을 수 있지.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이 너무 좋아. 응? 우유보단 하고. 그리고 사람한테 너무 퍼주고 잘해. 그러다 보니까 내 실수 있어 없어? 실수 없어. 없지.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모르겠냐고. 그치? 그 내 속으로 난 새끼인데 쟤는 왜 저럴까 이런 말 하면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야.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는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좋은 점 하나 봐주면 얘가 그래도 생활력이 있어서 지가 지 입에다가 풀시고 어떻게든 해고 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. 응. 얘한테 뭐가 맞을까요? 하면 이미 지난 얘기지만 얘긴 군인 계통이 맞아. 그래. 또 맞잖아. 응. 또 맞지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 생활에 또 들어가려고 하니 지 성질이 안 맞아. 왜? 근데 너무 올가매고 있는 건 또 싫은 거야. 그러니까 자유롭잖아. 지금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본인 성형하고 너무 다르게 자유롭게 가버렸어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해 얘기가. 근데 한 가지 먹고 사는 거를 할머니는 걱정 안 해. 사실은. 다른 거 걱정을 해. 아버지나 엄마나 아들이나 우유증이 있다는 거. 감정의 기복이 같다는 거. 응. 그리고 아기는 솔직히 말해서 다혈질에 욱꾹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순간 팍 벼락같이 지랄할 때가 있어. 그치? 이제 그게 외려. 나를 상해하고 남을 상해할까 봐. 그런 게 걱정인데. 그나마 또 한 가지는 얘는 하늘을 이렇게 가려서 살지를 못해. 그래도 정직하다는 얘기요. 엄마한테는 소곤소곤 거짓말할 수 있지만은 나름으로 지가 법에 위배되거나 얘 봐봐. 항상 뭐 어릴 때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크게 뭐 경찰서 갈 일이 있고 이런 일을 만들지는 않아.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갔을지 몰래 지가 사고치는 건 없어. 할머니 볼 땐 그래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래도 하나는 지켜야 되겠다는 게 있고. 또 은근히 소심해 그런 부분은 남을 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고는 안 치지만. 얘가 울컥울컥하다 보니 지를 갖다가 왜 승질나면은 막 지 머리 치는 것처럼 막 그럴까봐. 이제 그런 자기 상해를 입힐까봐. 그것 때문에 걱정이니 엄마야. 엄마야는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새끼를 위해서도 많이 피우고 살아야 돼. 진짜로. 그래야지만 조금 편안해질 거요. 그래야지 이 아이가 어느 방향을 갈지 그때서야 정해져야지. 지금은 다 사방이 다 이렇게 올려있잖아. 다 바닥이 지금 안정이 안 돼있는데 뭐를 정리를 시킨들 각져서 정리가 되겠냐 얘기를 하는 거야. 지금은 정리가 안 돼. 알겠수? 그래서 아들을 지금은 조금 더 믿어야 돼.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고 아이고 한다 하더라도 엄마 그래도 애 하는 대로 냅뒀지. 뭘 했어 솔직히. 그럼 지금 와서 우리 아들이 어떨까요? 물어보지 말고 차라리 아들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본인 또 이 감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빌어야 돼. 응? 그리고 가셔. 네. 감사합니다.